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실 때 그리고 칠십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언제 내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내보내셨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기 전이에요 아주 미성숙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보내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나를 개인적으로 성숙시켜주시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제자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또 훈련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충만하게 되시고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나눠주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맺혀져 있던 초점을 내가 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내어 버리면 나의 치유가 속히 오리라 그가 흘러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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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